검찰이 백현동 비리 수사 무마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고검장 출신 임정혁 변호사와 경찰총경 출신 곽정기 변호사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. 임 전 고검장은 지난 6월 백현동 민간개발업자 정바울 아시아 디벨로퍼 회장에게 검찰 수사 무마 명목으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곽 전 총경은 경찰 수사와 관련해 정 씨로부터 수임료 7억 원 외에 현금 5천만 원을 공무원 교재 청탁 명목으로 수수한 혐의입니다. 두 사람은 사건 수임에 따른 정당한 수임료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.